안녕하세요. 나무농은 설가친사들 입니다. 왕복꽃나무. 왕복꽃나무 지금 또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손질을 하냐면요. 지금 이렇게 나무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. 이런거는 또 지지대를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다른 곳에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제초작업을 제초재를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저희가 관리를 잘 합니다. 보시면은 한 5점 7점 이렇게 폭풍성장을 하고 있네요. 폭풍성장을 이런건 뭐 한 지금 7점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아 지금 왕복꽃나무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많이들 못 심으셨는데 올 가을 내년 봄 이 식재 왕복꽃나무 저희가 특료 좋은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. 주문전화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고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신안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아 wifi 채널L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